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성호 상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싼 개별 심리극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심리극에 참석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면서 심리극을 통해 나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해져야 아이와 가족이 건강해진다고 홍보한다면 이름 개별 심리극은 피하기를 권합니다. 개별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꺼낼수록 치료가 잘 된다면서 집요하게 캐묻거나 극단적인 장면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치러야 치료가 잘 된다고 주장하거나 울분을 표출하려는 의도로 반말하고 막말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진행자가 주인공보다 훨씬 더 주인공처럼 보이거나 일방적인 가르침을 주면서 구경거리로 만든다고 판단되면 이런 개별 심리극은 피하시라고 권합니다. 비싼 내돈 내고 나와 나의 이야기가 함부로 취급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제 경험상 심리극 진행자의 사회적 지위, 학력, 경력, 나이 등이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돈벌이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성 심리극은 응원하지 않습니다.